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상한가가 나왔죠. 바로 상한가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오늘 상한가 종목 바로 인상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상한가가 나온 날에는 뭔가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너스TV의 영원한 마스코트 이 빨간머리 가발을 꼭 써야 됩니다. 이 상한가가 나온 날에는 이 기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위너스TV 구독자님들한테도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금요일날 추천했던 거 애견케미칼, 피델릭스, 테라사이언스, 인상가 전부 다 성공. 특히 인상가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위너스TV 꾸준하게 보시는 만큼 그만큼 또 수익이 나오는 거고 제가 이 가발을 쓰는 이 날에는 정말 모두가 수익을 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화요일 내일 조심해야 될 종목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이 바뀌네요. 하나오션으로. 이거 하나에서 사드렸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바뀐다. 대우조선해양은 굉장히 오래된 이름인데 여기 이제 사명이 바뀐다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증자된 물량이 내일 튀어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종목 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출시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멋지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트방에서도 나이트방에서도 바로 이 인상가로 수익을 아주 크게 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대해드린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셔서 초대를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제가 나이트방에서도 추천을 딱 드립니다. 밤 12시에. 정말 세력이 들어가는 종목을 분석을 딱 해서 한 종목 드리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요. 자 내일 추천주. 내일 추천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인상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후쿠시마 맞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니 안하니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소금 테마 천일음 테마라고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벌써 한 4배, 5배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사도 된다. 왜 그러냐면요. 아직 방류가 안 됐거든요. 방류가 되는 순간에 팔면 돼. 방류가 되는 순간에 팔면 돼. 아시겠죠? 방류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지금 눈치 보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눈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익만 내면 돼. 우리는 수익만 내면 되고 우리 그냥 방류하면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방류하는 게 더 세다던데 중국에서 방류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도 방류하고 일본에서도 방류하고 우리는 그러면 생선 못 먹네? 그러면 앞으로 닭고기하고 육고기만 먹고 있네. 그래서 닭고기 종목들이 마니커 FNG, 하림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란 건 간단합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림원은 올랐고 마니커 FNG 마니커도 올랐고 마니커 FNG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일도 저는 추천주 내일도 인상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내일 한 번 또 들어가도 된다. 이거 방류되는 순간에 그때 팔면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종목 내일 추천주 레이크 모트리얼 그리고 1승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이크 모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하반기에 굉장히 매출이 기하 흡수적으로 잡힙니다. 지금부터 벌써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거 2만 원 넘게 간다. 딱 봐봐라. 이거 2만 원 넘게 간다. 항상 개미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떨어질 때 아이고 미치겠다. 죽겠다. 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맨날 그러거든. 나중에 올라가재. 생각이 그냥 하나도 없어진다. 나중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든지 압니까? 아이고 그때 더 살걸. 옆에 있으면 기빵만이 하는데 제가 때리고 싶다 진짜. 항상 그래요. 항상. 안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죽을 것 같은데요. 미칠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는데. 그럼 팔아야지. 왜 답답해 있냐고. 팔아야지. 답답해 있지 말고 답답하면 팔아야 돼. 하지만 이게 왜 올라간다는지 알고 믿음감이 있고 그러면 끈기가 있으면 손에 안 볼 종목이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레이크 모텔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아스 나트륨 관련해가지고 얘가 대장주라니까. 이거 3분기, 4분기 때는 답을 갈 수 있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2가고. 1000%씩 신장하는데.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추천합니다. 레이크 모텔에 드리얼즈. 세 번째는 1승. 개잡주 1승. 이렇게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너스 TV를 믿고 보고 들어오신다면 정말 이런 나이트 종목. 나이트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실패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실패 안 하냐. 실패하죠. 저도 사람인데. 왜 실패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추천주 들어오세요. 라이브 때 오시면 오늘도 삼부토거, 레이크 모텔에즈, 테라사이언스, 한일사료 다 드렸죠. 라이브 때 들어오시면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어떻게 돼? 개털되는 거예요. 개털. 말 그대로 도그 도그 털 진짜 명언이다. 개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실 분들은 나이트반 들어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무료방이라도 초대받으실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혼자 하시면 정말 힘들고요. 연락 주실 방법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826-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절실하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건 검색식도 드리니까요.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은 010-826-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보내주시면 나이트반 그리고 세력반 단타반 단타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